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역사 속에서 주님의 탄생하시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태어나신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에 의하여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오, 외부에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지극히 높으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생명으로서 가장 낮은 문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강림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예수님께서 외부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그분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베들레엠이 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자연적인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특징은 내가 내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심 이 사건은 구속에 의하여 너무나 심오하게 당신과 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구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과 내 몸 안에 계십니다.